안녕하세요. 식감이 좋은 영어학습 아상영어다. 자, 오늘은 33번을 보도록 하자. How funny are you? 얼마나 여러분이 재미있는가? 여기서 y는 반면에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are이다. 타고날 때부터 유머리스트, 유머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반면에 being funny, 재미있게 되는 것은 이다. A set of 한 세트의 skills, 기술이라는 거야. They can be learned, 배울 수 있는, 학습될 수 있는 기술이다. Exceptionally, 아주 뛰어나게 funny people, 웃긴 사람들은 don't depend upon, 의존하지 않는다. They are memory, 그들의 기억에. To keep track of는 따라잡기 위해서니까 모든 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즉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발견해 재미있다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 그 다음에 in olden days니까 옛날에는 위대한 커미디언들은 가지고 다녀서 노트북을 to write down, 적을 수 있는 웃긴 사상이나 재미있는 사상이나 혹은 observation, 관찰을. 그리고 스크랩북도 가지고 다녔다는 거지. 뉴스 클리핑 쓰니까 뉴스 기사, 그러니까 오려낸 뉴스 기사를 위한 스크랩북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야. 그 다음에 strike A as B는 여기다 정리해놨지. 그들에게, 그 위대한 커미디언들에게 재미있다라고 인상을 주는 그 오려낸 뉴스 기사문을 위한 스크랩북도 가지고 다녔다는 거야. 그 다음에 today, 오늘날 you can do that. 여러분도 할 수 있어. 그것을 암 문장 전체 이렇게 정리해놨지. 쉽게 할 수 있다. with your smartphone.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if you have funny thoughts.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재미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록해라. 그 재미있는 생각을 as an audio note. 오디오 노트로 녹음을 해라.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이 읽는다면 재미있는 기사문을 읽게 되면 저장을 해. 링크를 여러분의 북마크에다가. the world. 세상은 이제 funny place. 재미있는 곳이지.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그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존재는 이다. 아마도 더 재미있다. 그리고 accepting that fact.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blessing. 축복이야. 어떤 축복이니? that gives. 주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to see humor. 유머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야기를 꾸며내기. 지어내기 위해서. 매일. 됐지? 그 다음에 all that you have to do.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그 전부는 이다. 그 다음에 to document인데 to document에서 to를 생략할 수가 있어. 기록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매일에서 매일 매일 일어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잘하고 복습 많이 하고 좋은 성적 받길 바래. 그리고 추천과 구독하기 눌러줘.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